머리를 빚기 위해 다른 사람의 머리빚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동이지만 때로는 탈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잘생기는 치료한 두부백선균 때문인데요. 두부백선에 걸린 환자의 빚을 사용하면 나 또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균에 감염되어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탈모로 진행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효초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조심하면 탈모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머리 빚는 것을 잊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빚고 나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길거리 점포에 있는 빚이나 공동장소에 있어 모두가 사용하는 머리빚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잘못되면 두부백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부백선이란 무엇일까요? 곰팡이균이 두피에 감염이 되어 생기는 질환인데요. 마이크로스포름과 트리코파이톤 종류에 속하는 균이 주요 발생원인입니다. 탈모의 원인이 되는 두부백선균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데요. 두부백선에 걸린 환자가 사용한 옷이나 수건, 빗등을 사용하면 울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피부병에 걸린 동물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탈모를 생기게 하는 두부백선이 두피에 발생이 되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머리카락이 끊어지거나 두피에 비늘처럼 둥근 각질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회색 또는 붉은색의 인설이라고 하는 실비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균에 의한 탈모 증상이 생기면 빠르게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모근에 심각한 손상이 생겨서 그 자리에는 영원히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빛을 사용하고 두피에 이러한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났다면 곧바로 피부과에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두부백선을 진단할 때는 병변이 생긴 부위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도말검사와 진균 배양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병변이 생긴 부위의 우두등을 비추어 황록색 형광이 나타나는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탈모의 원인이 되는 두부백선을 진단받았으면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대략 치료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며 항진균제를 먹어야 합니다. 병증이 심해져 2차 감염이 진행되었다면 독한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하며 처방받은 항진균제 샴푸를 사용하여 균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소중합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 곰팡이 균을 옮길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조심하시고 두부백선에 걸린 환자의 빗이나 수건 등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비오틴, 단백질, 비타민, 셀레륨, 수분, 불포화, 지방산 등이 풍부한 물, 두부, 닭고기, 우유, 달걀, 현미, 다시마, 녹차, 아몬드, 땅콩, 찻, 해바라기씨, 호두, 연어, 검은콩, 시금치, 양파, 당근, 마늘, 오이, 바나나, 케일, 맥주, 효모 등을 즐겨 드시면 탈모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맥주 효모로 만드는 탈모 예방 주스 만들기 알아보겠습니다. 재료 준비는 간단합니다. 맥주 효모 2티스푼, 시금치 25g, 케일 25g, 바나나 1개, 우유 100ml, 물 50ml가 필요합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하루에 한 번씩 섭취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